어떤 띠들이 그 화요일에 그 대박을 만나게 되는지 이 내용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쥐띠입니다. 쥐띠는 그 원래 그 재물에 대한 그 감각이 뛰어난 띠죠. 쥐띠의 그 돈복이 또 강하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쥐띠는 그 작은 교회조차도 또 놓치지 않는 그 쥐띠의 그 날카로운 그 본능이 있는데요. 이런 그 황금양날과 또 결합이 되면서 이 폭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.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깁니다. 그래서 재물운이 그 비약적으로 그 상승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날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은 그 재정적인 분야에 집중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그동안 그 공들인 일에서 큰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. 또 뜻하지 않은 그 금전적 기회가 또 크게 그 생기기도 합니다. 재수있는 그런 일들이 크게 그 증가하는 날입니다. 그 다음 그 닭띠 빼놓을 수 없죠. 닭띠는 그 기미일진이 황금양날에 돈복의 그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됩니다. 닭띠는 그 풍수적으로 또 기회와 그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. 특히 이런 그 황금양날이 기미일진에는 닭띠의 그 금전운이 또 하늘 높이 그 치솟는 운세를 보여주게 됩니다. 오행 그 토와 또 오행 금의 이런 기운이 결합을 할 때 이때 그 재물의 또 흐름이 순식간에 또 닭띠에게도 또 집중이 됩니다. 이날은 그 닭띠가 또 재물운을 마음껏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최적의 시간을 보여줍니다. 금전적인 그 행운의 기회가 또 증가합니다. 그래서 기미일진이 황금양날에는 닭띠가 또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되는 번영의 기운을 또 가득 담게 되는 그런 날로 또 예상이 됩니다. 그 다음 그 개띠 여러분들도 빼놓을 수 없죠. 개띠 여러분들은 이 황금양날이 기미일진에 그동안 그 순례를 바탕으로 쌓아놓은 그런 일들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특히 그 큰 돈복에 터지게 됩니다. 오행 그 토의 안정감이 또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개띠는 그동안 그 쌓아온 그 성실함 그동안 쌓아온 그 주위의 그 평판 때문에 금전운이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합니다. 개띠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외부의 그 주력을 받으면서 또 귀인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큰 그 금전적 기회를 또 강하게 그 포착하는 그런 운세입니다. 운복 운세가 그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그 일전이 예상이 됩니다. 개띠 여러분들은 그 돈복이 폭발적으로 또 이어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요. 재테크라든지 또 금융 부분에서 또 성과가 눈에 띄게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크게 그 돈복 터질 그 기회의 날로 또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금전적인 성공에 큰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.